미디엄 대위 반응 스캔 미디엄 대위 반응 스캔 물류 하적장에서 확인 아직 괜찮은 거지? 금방 갈게 강한 에너지가 감지됩니다 주의해주세요 당장 뱉어! 별이 갈라서 끄지마내기 전에! 도전 후 후 후 아 넌... 도대체... 에너지 타입 소울 워커! 소울 워커로 확인됩니다! 뭐지? 이 힘은... 들어오지마! 내 안에 멋대로 들어오지마! 현 시간부로 정식 소울 워커로 등록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 소울 워커라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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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 말해봐 15년 전 세계는 어땠나요? 저는 말로만 들어서 약 15년 전이라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모두를 꼭 참아야 하는 세계였어 그게 너무 싫어서 우라통이 치는 정도였지 그렇군요 죄송해요, 괜한 걸 물어봤네요 근자! 먹어라! 봐! 여기저기! 믿기! 어! 여기가 너무 싫게 9.7 작전 실시합니다 생명 반응은 모두 셋! 서둘러 움직여주세요 다행히 셋 뿐인가? 그 정도로는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야 다행히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벽 너머에서 다수의 생명반응 감지! 구조활동 개시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각성체 토벌작전 개시! 각성체라... 어느 정도인지 한번 해보자고. 그때의 인간인가? 후기가 진참에 잘 됐군. 거대 소울정크 반응 확인! 각성체로 추정됩니다. 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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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럴수가... 이게 인간의 어찌는 힘을... 그러게 말이야. 나도 신기할 정도야. 저 힘... 훌륭하군요. 가... 드디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새로운 배우가 나타난 모양이군요 당신을 제 무대 정식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에너지 로스트! 언노운! 현 구역에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잘난 듯이 등장해놓고는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 아니야?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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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